여러분 골프렌드 정민입니다. 저희가 지금 음악중심 생방송 약 한 30분 정이에요. 진짜요? 진짜요? 장난 아니야. 너무 떨려.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내일 일요일 인기가요 사랑나면 콘서트를 하는데요. 여러분들 사랑을 나눠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대요. 뭘까요? 라면 두 개를 가지고 오셔야지. 민사로 라면 두 개를 가지고 오셔야지 입장이 가능하대요. 왜 두 개를 아니예요 컵라면까지? 아무 라면나 상관없어요. 두 개를 가지고 오시면 불호해요 두 개를 쓰여진다네요. 저희 마흔스타드 베스트팬드 여러분들 꼭 라면 두 개를 챙기시고 저희 콘서트 무대도 꼭 불러와주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이따가 봐요. 내일도 보고 나팻사인에도 보고 계속 봐요. 빠이빠이. 네.